영상을 끝까지 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스토리 요약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.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야수프로부터 몇일이 지난고 시점 링크와 젤다는 왕국의 지하유적을 조사를 했습니다. 링크와 젤다는 왕국의 지하유적을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.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 하면서 기대반 설회반으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왓티비오님. 왓티비오님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왓티비오님. 왓티비오님. 아 이끌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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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와 젤다는 왕국의 지하유적을 조사 중 지하유적을 도끼가 가득 곳에 내깠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봉인된 마왕에 발견하고 그러자 젤다가 떨어진 곳곳은 주어자 마왕이 봉인해서 풀렸습니다. 그리고 또 링크와 젤다는 다시 이별했습니다. 링크는 정신이 들었고 그러자 링크는 유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부러진 마스터소드를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링크의 젤다의 찾기 모험 다시 시작했습니다. 링크는 젤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험 중 골렘을 만나고 골렘에게서 젤다의 위치가 있는 내비게이션을 받았습니다. 골렘에게서 게임 대한 정보를 듣고 유적으로 갔고 링크의 새로운 팔 주인을 만났습니다. 신전의 수수께끼 풀고 미션 완료했습니다. 아이템을 얻습니다.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의 링크가 있습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